오늘 찍을 영상은 구스구스떡! 레디해! 오! 제 능력은 이거군요! 응! 여보세요? 여보세요! 왜? 그 친구 뭐요? 그냥 말 거는 친구! 왜 쫓아와? 제빈님 혹시 임포스터세요? 아니! 아니죠! 아닌데? 제빈님 왜 말하는 게 좀 수상한데? 아니에요? 아니요! 왜왜왜왜왜왜? 어휴 안녕! 왜 나 여기있어? 뭐해! 디안이가 자꾸 나 쫓아와 미션도 안하고 제빈님! 흰팔이! 주황색으로 보이는 게 어쩐지 약간 오리처럼 생겼습니다? 주황색으로 보이는 게 오리처럼 생겼다고? 저기는 어머! 살인자가 없었던 것 같아요 여보세요! 내가 발견했어요! 10초 동안은 발견한 사람만 얘기할 수 있어! 나 여기 왼쪽 위쯤에서 발견했어! 오른쪽에 지도 표시 누르면 지도가 나와! 어! 나 여기 시장의 집무실! 다 같이 있었는데 지도행이 그려있어! 근데 나 은행 앞에서 줄기랑 마주쳤어! 줄기가 왼쪽에서 오고 있었거든? 내가 그쪽 위로 올라가니까 두기가 늦게 오긴 했어! 어! 둘기가 제일 늦게 오긴 했어! 심지어 위쪽에서 왔고! 그러면 킹리적 갈심으로 둘 중 하나겠지? 어! 둘기는 그런 전의 플레이를 할 머리가 안 돼요! 저 란이라 생각합니다! 전으로 한이가 있을게요! 어제 좀 한이 있어요! 아니 야! 감성출의하면 안 되지! 지금 거 없으니까 건너뛰기도 괜찮아! 어! 두 명이 라니 찍었다고 해서 나는 둘기 찍었는데? 어! 됐네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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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! 둘이 됐네! 어! 둘이 감옥 간다! 저 이거 지금 분명할 수 있는 거 있거든요! 저기 재민님이 있어! 잠시만! 왜 여기서 뭐예요? 내봈때 재민님이 수상하다닐까? 야! 라니 정치가다! 재민님이 정치라는 건 정치가 재민님 아니여? 넌 뭐야 이.. 세대 가리야! 어! 재민님! 왜? 둘기가 사는데 방금... 살인만 쫓아오면서 내가 너 속도가 빠를 걸? 나 살인만 속도가 더 빨간하면서 지금 한... 5번째 저를 쫓아왔어요! 근데 5번째 쫓아왔는데 안 죽인거면 살인재가 아니지 않을까? 아니에요! 아니에요! 아니 5분이야 데미니 란이가 진짜 사인이잖아 아 게으른 사람들 미션들 언제 끝내냐고 미션 안 깬 사람 저요 너 정말 그 목소리에 모자이크 걸렸어 너 지금 범죄자야 범인은 란이야 아저씨는 야영은 진짜 거짓말 아니고 들어봐 줄기라니까 줄기가 나지 왜 나야 이유를 말해봐 이유를 둘이 뭐 먹고 있어 다시 칼 줄기 뭐 먹고 싶어 둘이 죽이다 뭐 먹는다 안 먹어도 안 먹기 라니깐 야 아니 막신정도 그렇게 간다고 진짜로? 아니 전산아니야 뭐라 같은 사람 누구야 난데? 아니 난 니가 너무 재밌는 줄기가 나니까 야 이거 재밌들이 알고 지금 내 목소리에 이렇게 차가다가 재밌들이 날까나 자 바로는 바로 날아갈게요 잠시 아니고 이거나 걸렸다고 진짜로? 이거 진짜로? 저기 간 Mete 이게 건너뛰기 아니라고? 삐이앙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 이的人 네가 건너뛰기 했어? 네 제가 건너뛰기 했죠 이거 아니잖아 솔직히 확신이 없다고 일단 화제하러 가자 너 한 명만 들어가야 돼 무조건 아 그래요? 소미어리 님이 있어 왜냐면 여기서 손골gets 있다 손골 doubts 나 이거 손골레 죽이는 법을 몰라 아 감사합니다 나 송골배 죽이는 법을 몰라 역시 어 재민이네 넌 뭐야 뭐야 여기 다 뭉쳤어 또또또또또또 또또또또 도도세세요? 또또또또또또 너 뭔데 그러니? 몰라 재윤이 하시겠다고 해 봤어요 아니 미션을 안하니? 이거 어떻게 한 거야? 똥을 운덩이로 보내야 되니까? 오늘 미션은 못 하겠군 뭐야? 아 어디서 일단 발견됐냐면 경찰서에 있었으니 재민님이 위쪽에 있었고 나 디아하니가 죽은 지 한 20초? 15초 됐을 것 같아 저 미치 발언 하나 하겠습니다 마을광장에서 비둘기와 대화를 해뒀습니다 뭐야 저거 나랑 나의 자신이야 잠깐만 아니 아니 잠시만 내 감성 추위 모두가 오는 데 있거든 기다려봐 소별이니가 조용히 있어요 내가 언니야 나 정확하게 얘기할 수 있어 나는 배돌이랑 둘기랑 같이 보다가 왔기 때문에 괜찮아 너 만나기 직전에 같이 있었어 그럼 일단은 알리바이 3명은 확실한 거잖아 솜이랑 둘기랑 도리 아 투어하죠? 자 그러면 둘 중 하나는 이무기나 라니 중 하나네 왜냐면 난 아니거든 이걸 날 보낸다고 놀리러 가야겠다 난 무제야 난 무제 라니까 내가 보냈어 내가 니 두피에 있어 이 멍청한 녀석 내가 감옥 보냈어 얘 어디 갔어 어 뭐야 어떻게 나온 거지? 아 이거 재민이 죽으셨네 야 나 연예인인데 야 재민이면 알려지지 않나? 그렇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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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올라가서 그렇지 그렇지 어 그렇지 야 이거 어디냐 그래서 내가 할 말 있어 내가 할 말 있어 나 진짜 할 말 있어 아니 나 먼저 나가 기교구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보면 안에 화두가 있어요 볼통운스 폐출을 했어요 그럼 저는 살인이 아니에요 전 절대 안 입었는데 이건 그리고 내꺼 알리바이 아 난 도리랑 같이 태어나서 도리랑 대화하고 있었어 도리랑 거기가 어디냐 우리 저기 법원 근데 나는 도리랑 딱 만났어 근데 이거 죽는 표시가 떴어 재민님이 죽는 표시가 떴어 그치 아 난 지금 나 재민님이? 나는 지금 내 감성 추리가 말하는 게 소미님이 지금 찾으려고 하고 있거든요 한 명을 일단 잡아야 돼 내가 봤을 때 이목 아니면 소미어린이거든 나는 기계봉으로 폐출을 냈고 문이 닫혀있었잖아 아니 날 갑자기 왜 모는지가 난 이해가 안 나와 뭐가 없잖아요 지금 그리고 아무데도 없었고 이러면 손꼴 자 자 뭐든 주목하시오 일단 게임이 안 끝났어요 지금 뭔 상황인지 모르겠거든요 어차피 제가 뒤질 것 같아서 일단 저는 눌렀어요 지금 이걸 내가 봤을 때 중립이 있을 수도 있어 어 중립 있을 수도 있어 중립이 지금 뭐가 있을까라 지금 보려고 지금 봤거든 근데 이거 사실 나뉘어린이에요 이거 사실 왜? 아까 경찰서에서 실제 발견했다고 했잖아요 만이랑 만난 게 양조장이거든요 동선이 딱 오세요 경찰서에서 왼쪽으로 나오면? 아니 근데 너랑 만나자마자 리딧 없잖아 그럼 그 상황에서 바로 죽었다는 얘기야 죽자마자 뜨는 거라고 도리야 내가 어차피 눈앞에서 뿅 나타나냐고 말이 되냐 할게? 아니면은 건너뛰고 미션 깨러 갑시다 우리가 그냥 다 같이 볼? 경찰서에서 봅시다 아니 그러면 뭐에 잡은 거야? 건너뛰기 건너뛰기 나 투표하기 하나 해봐요 죽여버려 뭐라고? 죽여버려 야 줄기가 이상해요 뭘까? 아니 보길래 지금 게임이 안 끝날까? 나 이해가 안 돼 성골레가 기랄 생각이 없기 때문이지 아니 나 둘이 두르지 와봐 지금 우리 침착하고 생각을 해보자 도르 님이 일단은 나 참고가? 어 깻있낫다 퀴좌해! 아 비둘기였네? 맞네 비둘기 KEVIN 삐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미 Pediatra 기다려버려 삐이이이이 więks 어? 내 목소리 아무것도 들려요? 아 뭐야! 이겼다! 왜? 왜? 어떻게 알았어요? 아니 그냥 어떻게 알았어요? 너가 앞에 보여서 나 진짜 엇가장이에요 엇가장이에요? 엇가장이에요? 아까도 경찰서 갔다 온 거 쟤님 때문이고 시작할게요 창고 정리 끝났고 수로 정리하러 가야됐네 오케이 그 다음에 안녕 제빈님 제빈님 이쪽 와보세요 누구 한 명이 고에 송사하고 있어요 오우야? 너 정말 정상이 없어요 제빈님이 저 정말 싫어하는 거 같아서 얼굴 전혀 아니야? 뭐하고 있니? 지금 고에 송사하고 있어요 lab 폭탄? 폭탄이 뭐야 폭탄이 저기 터져요 폭탄이 있으면 터지면 싱ンタ of 타고 서민 Official 뭐야 이거! 뭐야 이거! 나 방금 폭탄 들어와서 정말 죄가 되고 있던 걸로 줬어요 엇마! 잠시만 니가 범인이야 그러면 아니 내가 봤다 이거 소미 아니면 이모님이나 할까 진짜? 안개 뭐야! 들어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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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벨 어디서 눌러? 재윤이 벨 눌러야 해 벨 여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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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야 이모기다! 왜? 정치가 안 돼요? 아니 봐봐 이거 소미나 일까? 뭐 조금? 아까 도리가 포탄이 건너졌을 때 소미, 이모, 디안, 도리 있어 보듯? 저 보안 가지고요 배돌이 해내다 거미라고 나한테 얘기하고 갔어 아니 봐봐 근데 왜 안 터져? 그러니까 말이 안 돼잖아 그러니까 말이 안 된다니까? 그러니까 아 이거 소미밖에 없는 게 봐봐 디안, 이모, 소미, 도리 이렇게 4명 있으면 도리가 포탄이 없고 아까 라니 죽을 때가 솜이 있어 보였어 그래 나 디안 찍어 나 지안 찍어 저기와 이러면 어떻게? 재미님을 의심할 수 있는 거를 왜 나를 아, 재미님을 재미님을 돌이 있을 때 없었다니까? 소리밖에 없을 때 그런 거를 아, 재미있었어 네모님의 소리도 우리 같이 태어나서 아들이 셋이서 태어나서 나랑 아들이 셋이서 태어났다고 아니 소용도 없었죠? 아니야 이거 아들 일단은 이목이 그 폭탄 끝날지 타한 때 까지는 이목이 있어야 돼요 레전드 어이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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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üyorum 어이구